고 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 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 주신 문장 형식을 공부해 볼게요. 먼저, 5형식 왜 배워야 할까요? 영어는 순서가 중요한 언어예요. 단어가 어느 위치에 쓰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단어 love 문장 맨 앞에 쓰면 사랑은 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요. 주어 뒤에 쓰면 사랑하다 가 되기도 하고요. 동사 뒤에 쓰면 사랑을 이란 뜻으로 쓰기도 해요. 이처럼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수많은 영어 문장을 분석해서 단어의 배열 순서를 정리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6개, 7개, 다양하게 패턴을 정리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5개의 문장 패턴, 5형식으로 정리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5개의 문장 패턴을 소개할게요. 짠! 얼핏 보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죠? 일단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5개 문장 패턴 모두 주어와 동사로 시작합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머지 투격포어, 복적어 이런 것들은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 이름만 어렵지 별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1형식부터 볼게요.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된 문장이에요. 주어는 은, 은, 이가 동사는 뭐, 뭐, 다 로 끝나는 말 예문을 어서 볼게요. 펭귄들은 수영해. 주어의 칸에는 펭귄들은 봉사의 칸에는 수영하다.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만들어지죠? 1형식이에요. 또 다른 예문 전화가 울렸어. 주어의 칸에는 동사의 칸에는 랭은 윙의 과거형이에요. 주어와 동사로 만들었으니 1형식. 그럼 퀴즈 다음 문장은 1형식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춤출 수 있어. I can dance 단어는 3개이지만 1형식이에요. 왜? 주어의 칸에는 동사의 칸에는 도동사 캔이랑 동사 dance가 같이 들어가요. 캔 같은 도동사는 동사의 조수라서 동사 칸에 같이 탑승한다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두 번째 퀴즈 다음 문장은 1형식일까요? 아닐까요? 그녀는 운전하면 안 돼. 정답은 1형식이 맞아요. 왜? 주어 칸에는 she 동사 칸에는 should not drive 도동사 should의 not 그리고 동사 drive까지 모두 동사 칸에 탑승합니다. 동사에 붙어있는 애들은 다 동사 칸에 들어간다고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 나는 걷고 있는 중이야 1형식 맞을까요? 맞아요. 주어 칸에는 I 동사 칸에는 am walking 걷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걷다를 진행형으로 만든 게 am walking 진행형은 시제를 다르게 변화시킨 거니까 하나의 세트로 동사 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형식을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문장 열차에 이렇게 예쁜 별표 스티커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별표 스티커들은요. 각 열차 칸에는 탈 수 없지만 예쁘게 꾸미는 역할만 해요. 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라서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꾸미는 말을 수식어라고 부르고요. 수식어에는 부사와 전치사 구가 있습니다. 와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예문을 보면 쉬워져요. 빨리 볼게요. 나는 열심히 일한다. 문장 분석을 해볼까요? 주어 칸에는 I 동사 칸에는 work 끝 hard는 열심히 일하는 부사예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식어 스티커 문장 형식에 넣어주지 않아요. 또 다른 예문 나는 학교에 갈 거야. 주어 칸에는 I 동사 칸에는 will go 투스코은 전치사 구 투 보이죠? 전치사 이 전체가 바로 수식어 스티커 역할을 합니다. 전치사 덩어리 즉 전치사 구는 형식에 계산하지 않아요. 그럼 퀴즈 1번 그는 빨리 달린다. 일형식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일형식 맞아요. 왜? 주어의 칸에는 he 동사의 칸에는 runs fast는 부사라서 수식어 스티커 형식 따질 때 부사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또 다른 퀴즈 나의 고양이는 아침에 자 문장이 길죠? 일형식 맞을까요? 맞아요. 왜? 주어의 칸에는 my cat 동사의 칸에는 sleeps 그럼 전치사로 시작하는 뭉치 전치사 구 수식어 스티커 형식 따질 때 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형식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일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된 문장이라고 했어요. 주의할 점 첫 번째 조동사 not 시제 변신한 형태 이런 거 모두 동사 칸 승객이에요. 두 번째 수식어 부사 전치사 구 는 예쁜 스티커 역할이라고 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라서 형식을 따질 땐 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때요? 일형식을 잘 이해해야 나머지 형식들도 쉬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형식을 살펴볼게요. 오늘 공부 끝!